진짜 전 정말 간절하거든요. 제 공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방송을 하다가 제 얼굴이 너무 역겨워서 방송 중에 공지를 쓴 게 있어요. 아 예예예예. 여러분들 오늘 안 된당께. 아니 나 오늘 딛 헬스 했어 이미. 나 가슴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몰래 낮에 헬스 하고 왔어 미안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코치. 아니 그니까 넌 하지 말고 코치만 해라고 하는데 애들이 내일 밥 호전이라가지고 못 나간다. 지금 헬스 부르는 건 좀 빡세. 여러분들 인정?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줘. 다른 학생들을 새벽 3시에 헬스하러 가자고 어떻게 불러. 그만해 그만해. 지코 형님 마냥 헬스에 서막해라. 그럼 쏙 들어간다. 지코 홍조님 성장에 살아있는 이제 나도 여러분들. 헬스에 서막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말 못하고. 나도 이제 바로 갈 수 있고. 이제 헬스에 서막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둘 다 이제 어? 싸울 그게 없잖아. 2부는 3만 개 채워질 때마다 자 무조건 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정 지을게요 여러분들. 3만 개 게스트 포함이야? 확답해줘. 알겠어 3만 개 게스트 포함이야. 3만 개 게스트 포함 오케이. 무침대 애들 스타 하느라 바쁘니깐 헬스 야간대 마싯대 학생 오디션으로 뽑자. 공지로 멤버 모집 15만 개 게스트 포함. 그만해. 뭐 마싯대를 창설해줘 그만해. 그만해. 아 마싯대. 대학별 파워리프팅 대결 00? 헬스 보러 왔는데 안 해주시나요? 헬스 안 가. 대학교 하나가 창설됐습니다. 무슨 대학교인데요? 마싯대라고 이제 새벽에 헬스 하시는 분을 이제 모집해서 당신이 이제 부총장이 되셨어요.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부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5천 개나 이제 만 개 정하시면 출격하는 걸로 좋은데요 그건 좀? 제가 지금 6천 개 받았는데 그럼 만 개는 출발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채워지고 있는데요. 고장님. 예? 오늘은 하체로 가시죠. 저희에게 운동을 좀 배우고 싶다. 아니 여기 헬키들 다 왔어. 여보세요? 마싯대가 뭔데? 를 청청했는데 아니 여기 헬키들이 와가지고 마싯대, 마싯대 가자고 마싯대 학생회장 하라고 이거 헬스 도배종이야 지금. 아니. 난 1시간 전부터 헬스 도배종이었어. 아 너 오늘 4개 받았는데. 지금 4천 개. 넌 7,000개로 가 오늘 같이 하는 시간 아니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예예예 아 네 지금 막 라이브 보면서 혹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아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거 오디션 일정이 언제예요? 아 예 일단 오늘 하루 테스트를 좀 보시고 아 지금 제가 갈 시간이 아직 지금 골프 시간이어가지고 아 일일 체험을 지금 안 하시겠다? 아 지금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서 아 아 아 테스트를 안 돼 예 여보세요? 네네 그니까 제가 진짜 전 정말 간절하거든요 제 공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방송을 하다가 제 얼굴이 너무 역겨워서 어 방송 중에 공지를 쓴 게 있어요 어 예예예예 오디션 일정 알려주시면은 좀 더 살 채워서 가겠습니다 아 아 조만간 오디션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오실래요 그러면?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골킷이잖아요 아니 아니 골프트에 지금 눈앞에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예예예 아 그러면 벌크업 좀 하시고 네 조만간 공지 다음 주에 이제 평일 날 뜰 테니까 그때 이제 오시면 될 거 같네요 헬탕 예예 땡 마실때 굿즈 아령으로 만들어줘 바로 살게 하하하하 이거 정답 없지 마실때 대학 인왕연왕 총장 와쿠 대장 봉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와 장군감들이네 와 와 씨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로고? 년석 인생시켜라 쇼어 유동천에 또 나왔네. 아니 뭐 이제 한창이지. 저러가 써. 아 예 형님. 내가 살펴봤어. 내가 여기를 안 쓰거든? 여기를 커버리고 여기는 이제 유산소랑 폼블러실. 지구 유태기 있어 유태. 창문에서 제일 좋은 거. 유태로 깔라고. 아니 맞아? 좋아 좋아 그냥 팍 벌리자고. 너 방 언제 뺐니? 저기 강남? 어디? 왜? 너 걔가 언제까지야? 나 모르지 그냥 걔가 걔 났지 왜? 여기 사는 거야. 8월 달 이상하니까 뭐 월세 같은 거 내지 말고. 공중이 만약에 문진대에 오셔야 한다. 200명밖에 세어도 돼요. 아무도 모를 수 없어. 오늘의.. 어 오늘도. 역시 오늘 또. 야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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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학생 회장님도 오셨네. 네. 임시학생 회장. 피팅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르치야 되는지 물어보고 왔어요. 듣자마자 느낀 게. 아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해야겠다. 또 따라 하겠다. 아 또 따라 하겠어. 아니 저희 와이프도 오늘 방송한 거를 오늘 저기 피티 쌤한테 물어봤는데 저렇게 가르치다가 어깨 아픈단다고. 이 동네 헬스장 환장님이 자네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맛있겠다 이거. 우리 둘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니 어제 등번동에서. 아 너무 맛있어. 지금 등버그네? 아 이거 벌써 나와야 돼. 야 부풀어 올랐네. 밖에 바뀐 거 아니죠. 벨터 오른쪽 이렇게. 아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렇지. 표정 좀 찍어주세요. 그렇지. 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얼굴이 첫 키인데요.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아 자 이거 잡아주세요. 안 되겠어요. 양쪽 잡으세요. 예. 풀어야 돼요. 너무 무거운데요. 자 형. 쑥쑥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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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근데 많이 드셨네. 아니 우리 혜원님 많이 드셨네. 너무 맛있어. 하나. 둘. 하나. 둘. 둘. 맛있다. 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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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깁니다. 아 맛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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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어 쉬어. 맛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알잖아. 와. 와. 와 진짜. 집이. 집. 아. 아. 와. 와. 이번엔 집이야. 네. 맛있다. 형. 우리도 해주자. 아 나도. 나하고서 잘해. 아. 하나. 우리 잡아. 좀 봐. 다 필요해, 파이팅!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 맛있어, 어때요? 어때요? 오늘 맛이 어때요? 맛있다! 역시 우리 총장님! 네, 우리 마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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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오,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 오, 야! 옆에서 얼굴 주시겠어요? 오! 땅속이 야무지 않아요. 와, 이게 딱 자극이 왔어요. 둘, 둘, 셋! 그렇지. 오, 잘한다! 맛있다! 잘한다! 완마, 맛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죠? 그.. 운동생이 꼭 계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총장님. 아,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 예, 조금 더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 상태에서. 약간.. 진짜 뭐.. 이상한 선수소처럼. 네. 일단, 반의 각도를 약간 닦아볼게요. 오! 어이! 이야! 와! 이거.. 아니, 하나를 해도 맛있겠는데, 이거는? 오! 물도 맛있어요. 와! 와! 맛있다! 그걸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네. 어, 뒤로. 뒤로 가는 거야, 뒤로. 네. 안 넘어지는 거야. 오! 오! 뒤로 또, 다리 또 넘어져.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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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 오! 오, 허리가 점점 펴져. 네, 좋아요. 파이팅! 아, 여기 부총장님이 총장하셔야겠는데요?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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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 개 더, 세 개 더! 아! 자세 죽여야 돼요, 한 번. 물을 모으면 안 돼, 물을 모으면 안 돼. 모으면 안 돼, 모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에어업. 오오! 야! 자, 맛있다, 맛있다! 좋네! 어, 가슴에 내밀.. 그 상태에서 앉아야 돼요! 어, 좀 나았다, 근데 더 못 내려가네? 무겁나 보다. 으.. 손oke도 애olé예요 손근한다고 해도 무려야. 아주 Broadway동 condition. 와. 무겁다, 무겁다, 이거. kg. è~! Please 똥싸시고 어떻게 세금만 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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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죽을 뻔했어 마지막 안 죽을 뻔했다니까? 방금 진짜 맛있었다 진짜?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이마 버텨 내릴 때 하아! 한 다음에! 그렇지! 내려올 때 자자아님! 하아! 그렇지! 자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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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아! 아니 아니 아니요! 자아! 하아! 청장님! 이러다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러다 아무도 안 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라이트하게 해주세요! 방금 너무 하드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빨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맛있거든요 이러면!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올릴 때 빡! 그렇지! 말아줘야 돼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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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때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 때리니까 더 짜증! 올라가라고 때리는 건데! 하아! 하아!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리라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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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라고 하랄게! 넌 안 올라가자! 하아! Han- har- fortune Absolute! ların iant- 하아! 하하하! 하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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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하아! 하하! 하á! 아 그래 지금 빨리 달리는구나. 아 지기삐고 싶네 그냥. 빡! 빡! 그렇지! 40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40개! 라스트 40개! 하나! 자 천천히! 셋! 자 4개! 빡! 빡! 자 마지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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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다 돼! 다 돼! 커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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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게삐! 다 지게삐! 다 지게삐! 다 지게삐! 다! 4! 1! 여섯! 여섯! 좋았어! 맛있다! 저게 맛있다 지게! 어떤가요 맛이? 너무 맛있어! 내려와 내려와! 쉬울 시간 없어 빨리! 배 불러! 박격했던 거 맞지? 했었어요? 여기다 한 바퀴 런쥐하면 기가 막히네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지져버리지 한 바퀴 돌면 간다 어? 간다 간다 뭐하죠? 시기피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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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시기피타마 시기피타마 앞장서 앞전서 오리가 앞전서 엄마 오리 앞전서 내려와 내려와 아! 아! 다리 힘이 다 풀렸어 아! 시기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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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암탉은 암탉인데 오늘 죽을 암탉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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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야? 아! 아니 저까지 가야돼 아 그치 시작한 데까지 가야죠 아이 야 우리 맛있댄데 맛없어 지금 나 한 번씩 일어날 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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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와 뭐 어떻게 뭐라고? 맛있다 뭐하고 옆집 형들 아니 이 새끼는 아침부터 뭐가 맛있다는 거야 인사해 빨리 관장님한테 오케이 오케이 내일 올게요 10점 네 더 보겠습니다 형님 됐어 됐어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